부잣집 가회를 맡으려고 명문대 재학증명서를 위조했던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이 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짜 박사 학위증과 어학 성적을 위조해 취업과 진학에 사용한 이들과 이들에게 각종 문서를 위조해준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회사와 학교들이 경찰 수사 전까지도 이 같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일부는 가짜 학위로 취업한 회사를 멀쩡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김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잣집 고액과회를 하기 위해 대학증명서를 위조하는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현실은 더했습니다. 한 30대 남성은 국립대 박사 학위를 위조한 뒤 외국계 재학회사 취업에 성공했고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40대 남성은 버스기사가 되기 위해 사고 경력을 위조해 경기도 포천의 운수회사에 취업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에 7년 넘게 떨어진 한 남성은 어머니에게 보여주기 위해 위조를 의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취업과 진학 등을 위해 문서 위조를 의뢰한 90명과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위조 문서를 판매한 일당 5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위조된 서류는 어학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병원 진단서까지 12종 108차례나 되고 위조 조직은 6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위조 난이도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서는 20만 원에서부터 시작해 케이스부터 문양까지 진짜와 유사한 건 19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문서 위조를 의뢰한 24명은 실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학교 등에 제출해 부정 취업하거나 진학했고 위조 사실이 드러나 취업이 취소된 일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제출된 위조 문서들은 어디서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한 어머니가 고졸과의 선생의 서울대 의대 재학증명서를 의심해 문서가 가짜임을 밝힌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사기업들은 경찰 수사 전까지 위조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각종 증명서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을 받는 인사부서는 일반 회사든 공공기관이든 군이든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경찰은 중국에 남아있는 문서 위조 조직의 총책 2명을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회사와 기관들의 접수서류 검증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